10초 반갑습니다 여러분 빈스입니다 백마리오 슈퍼 이스퍼트 시작할게요 1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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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부터 10초인가? 10초 11초 하하 요건 요런 맵이군요 엉덩빵하 엉덩빵하 하고 캔슬에서 벽 점프하고 아 뭐야 가시가 있었군요 뭔가 느낌이 달라지나 하아 마지막만 가면 안 돼 방금은 너무 첫 점프가 안 좋아가지고 솔직히 시간이 안 될 줄 알았어요 간당간당 했거든 뭐야 근때 신기록이네 좋습니다 아이 또 런이야 그만 좀 달리자 잠깐만 이거는 그 런이 아닌데 갱런이네 이건 이거 처음에 달렸어야 되는데 타이밍 망했어요 지금 죽자 처음에 달려서 몇 번째야 저 여섯 번째 멈춰 가게 안 나오는데 네번째까진 갈 수 있어 아 좋았어 잠깐만요 길이 없는 거 아냐 잠깐만요 일단 들어가지진 않거든요 잠깐만 이거 뭐야 뭐 없는데 뛰어야 된다고 아 근데 이거 뛰다가 쿠파 사이어볼에 맞아 죽겠어 이거 진짜 운 되게 좋아야 될 거 같은데 파이어볼도 피해야되지 파이어볼도 피해야되지 해모도 피해야되지 해모도 피해야되지 아 하 하 수 와 이걸 17초 만에 깬 사람이 있네 그렇다는 거는 아 좀 내려가 좀 아 진짜 정말로 이걸 뿌기라는 거야? 폭탄으로? 정말로? 정말 폭탄으로 저걸 뿌겨야 되나? 아 타이밍 더럽게 안가 자 올라가고 싶은데 올라가고 싶은데 아우야 피스위치 시간 끝나면 의미 없는 거 아니야? 그건 아니 아 이거는 거북이를 밟고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 가시 넘어서 아 뚜껑 뚜껑? 여기 쭉? 여기 쭉? 아 아 여기가 아니고 여기 오른쪽? 아니요 쭉? 좋아 아 벌써 나와 저 뚜껑은 타야 될 것 같은데 어? 뭐하냐 이거? 뭐하냐 들어가세요 아 어이없네 이럴 줄 알았으면 빨리 빨리 지나갔지 아 아 아 코멘트 꺼 잠깐만 그때 나 이 맵 했네 스타가 눌러져 있어 어쩐지 좀 익숙하다 싶었어 넘기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깼나봐요 스피인 스피인 물? 맵이 딱 요만해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뭐 나오냐 뭐 나오냐 뭐 나오냐 뭐 나올 텐데 아 아 도로 떨어지는데? 이거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앞으로 가는 거겠죠? 어 길이 있어 길이 있어 길이 있어 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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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전에 그 길 찾는 맵에서 너무 많은 힘을 쏟았나 봐 어이없게 죽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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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 올라 каче 그래 아 베어 아 깜짝이야 어우 깜짝이야 끝날 각이죠? 아! 뚫어났네? 아 나... 뚫어났네... 일단은 뉴슈마 뉴슈마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나마 쉽죠 이게 좀 밑에 바닥이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? 좀 내려가봐 너 아! 아 야 이거 바닥을 보고 싶거든요? 오케이 계속 가야되네 이러게 그래도 바닥을 보면서 가는게 낫겠죠? 야야야 내려가 내려가 아 나 오케이 좋아요 계속 이대로 가는거야? 너무 쉬운데? 딱 쿠파 파이어볼 높이가 딱 저정도 까지인가 봐요 살짝 올라가지구 살짝 올라가지구 오우씨 와! 닿을 뻔했어 오우 노우 야씨 좀 밑에서 아! 아 미쳤네 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악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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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? 파이프가 있어 파이프가 있어 왠지 한번 들어가보고 싶은데? 왠지 한번 들어가보고 싶은데? 아니지 지금 들어가면 죽지 바보야 아! 아이라선 쟈 아, 저기 바다로 내려가 보고 싶어. 바다로 내려가 보고 싶어. 어, 끝났어. 어! 깜짝 놀랐다. 진짜 못 깨는 줄 알았다. 와... 메이저 필요 없습니다. 아, 이것도 심상치 않아 보인다. 아, 코인 개수 왜 이렇게 많아? 엄청 많이 모아야 되네? 아, 내 버섯. 아, 내 버섯. 어그로 끌면 차단할게요. 아, 나 이런. 근데 버섯을 그래도 계속 주긴 주는 것 같아요. 내가 너무 허탈하게 날려버리긴 했지만. 잠깐만. 아, 잠깐만. 늦었어. 어우, 됐다. 와, 가석 모자라가지고 못 가는 줄 알았어. 어, 버섯. 그래, 버섯을 하나씩 준다니까? 아, 멍멍아. 어, 안 들어가져. 그렇다면 뭐가 나온다는 소린데? 어어? 뭐지? 아, 거북이 한번 가져가 볼걸. 오, 쉣. 아까 내가 근데 왜 죽었지? 아, 여기서. 어허. 중간 세이브가 있네. 뭐야, 요시는 바로 버려지는 거야? 아이고. 요시는 바로 버려요. 사람들이 다 요시를 버리는 용도로 만들어. ems, 소 marketplace. 누군고sek, 누군다든지 확대량이 ordered guide. braffetok 그래도 Map이 크긴 한데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. 약간 숙지자. throwing a trunk of active도 above the encantitos little forum swoją Robot lands They're wide with a bit worse. So to take the Nat獄 there but 이것이 어섐에 챙겨 Module 아 제발! 기평! 아 올라가야 되는구나 내가 아 다시 돌아가야 돼? 여기 있어! 점프! 아휴 너무 욕심냈네요 그냥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가도록 하죠 아 제발 오케이 와 근데 이거 넘어갈 수 있을까? 아 와 나 진짜 숙여서 점프해야 되나? 이게 반동 이용해서 가면 될 것 같긴 한데 아이고 벽에 안 박았어요 잘 작은 상태에는 가기가 편하지 어우 야야야야야야야 설마 아 깜짝 놀랐네 근데 이거 여기 뚫고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거? 여기로 가는 건 아니려나요? 아 안녕하세요 아 이거 되게 애매한데 이거 여기로 가볼까 그냥 일단 다시 넘어오면 되지 뭐 여기로 가야 되는 걸로? 와 근데 이거 타이밍이 맞는 경우가 있나? 아 이번에 맞을 각인데 이거? 아 아닌가? 굳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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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탄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을까? 그러네요 굳이 폭탄이 없어도 돼 아 아 이거 거북이 가져갔으면 편하게 먹는 건데 이거 간당간당 한데? 나이스 아 이거 재수 납봤으면 돌아가는 불에 맞아 죽었겠다 아 아우 피스위치 하나 더 가지고 올 필요는 없었네? 아 아 나 무섭다 무섭다 이거는 그냥 맞으면서 가자 사실 저거 뚜껑으로 용암을 잡을 수 있긴 한데 그러다가 왠지 더 안 좋을 거 같아서 아 좋지 않아 아 지그재그로 가야 되나? 아휴 이거 한 라인으로만 가도 되는데 확실하게 가기 위해서 왔다갔다 하겠습니다 어 풀세트 주는데? 풀세트 아 뭐야 와 아 장난하냐 이러면 열쇠가 리셋이 되거든요 아 아 거지 같네 진짜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확실하게 안전하게 가죠 안전하게 다 잡고 가자 아 아 아 아 아 좋았어 이젠 죽을일이 없죠? 저기요 저기요 야 여기 들어가지는거 맞아? 아 열쇠 저기 있구나 저는 열쇠 열쇠문이 없는줄 알았어 드디어 끝났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